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한동훈 장관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김우겸이 연일 대부코인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김우겸이 국감에서 대부코인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본인의 추측과 뇌피셜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을 물어뜯은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역시도 김우겸의 주장을 받아쳤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한동훈 장관은 거듭해서 자신의 미국 출장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우겸 의원에게 정작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없다면서 지난번에 악수 거짓말에 대해서도 김우겸은 사과조차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악수 거짓말 사건은 김우겸이 퍼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인가 가짜뉴스인가 아무튼 김우겸이 한동훈 장관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퍼뜨렸던 말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얘기였죠. 김우겸은 지난달 18일에 법무부하고 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치 언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재정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악수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라고 김우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입을 털었지만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김우겸이 했던 얘기는 정말로 단 1도 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김우겸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퍼뜨린 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단 한 번도 사과라든가 유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역시도 아마 김우겸의 해당 발언이 굉장히 괘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우겸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번 망신을 당했으면 좀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는 이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진짜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김우겸이 밀고 있는 아이템은 한동훈 장관이 올해 6월달에 미국 출장 갔을 때 미국 뉴욕에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문재인 정부 인사하고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코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있으며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대북 코인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한 바가지를 쏟아 냈는데 정작 사회자가 김우겸이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이라든가 증인을 확보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김우겸은 확보는 못했지만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지금 자기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재개하고 있는 의혹들이 뇌피셜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새 김우겸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게는 전혀 좋을 게 없는 얘기이고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북한 애들하고 붙어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만 짙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자폭에 가까운 짓거리여서 별로 상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김우겸이 자꾸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을 팔아먹고 의정활동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혔는지 오늘 김우겸에게 일침을 가했고 한동훈 장관은 김우겸이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 설마 언론의 임이다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뒤늦게 제일 야당 대변인이 이러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실명도 나오지 않은 이메일에서 이재명 대표를 특정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김우겸 대변인이 더 아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김우겸이 완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한 것처럼 현재 김우겸이 확보한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장 성남시장이라고만 돼 있지 이재명이라든가 박원순을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서 성남시장을 언급했던 날짜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드는 그런 식기여가지고 이게 성남시장이 은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시점이 굉장히 아리까리한데 김우겸이 대놓고 계속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실상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북한에다라고 붙어먹어서 코인으로 장난질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김우겸은 이해찬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얘기까지도 꺼내면서 사실상 이거는 무슨 대북코인 게이트급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암호화폐 연계 범죄의 근거 자료들이 있다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만약에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하고 연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성남시장이라든가 김우겸이 주장을 하고 있는 대로 서울시라든가 성남시장이 북한 애들하고 뭔가 붙어먹어가지고 코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산을 북한으로 유출했다면은 이거는 대북제재 위반이고 이적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수사하고 있는 것을 비난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오히려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하라라고 촉구해가지고 사실 간첩에 가까운 짓거리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우겸은 대부코인 관련된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려면은 직을 걸고 정면 승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한동훈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은 지금 김우겸이 하고 있는 말은 대부코인 관련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도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김우겸 발언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우겸에게 공직을 걸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공직은 공직자의 것이 아니고 공직자에게 도박하듯이 직을 걸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김우겸의 말을 받아쳤는데요 김우겸이 이런 식으로 직을 걸어라 말어라 이런 식으로 무슨 하투판에서 판동 걸듯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귀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실제로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출신으로서 비례대표 출신이고 또 비례대표 역시도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비례대표에서도 나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비례대표직을 던지는 것을 김우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승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금배지를 남이 갖다 버린 것을 주워 먹었으니까 이걸 지금 귀한지를 몰라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무슨 야바이판에다가 금배지를 걸듯이 당신의 직을 걸어라 말어라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도 공직자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김우겸의 의정활동만 보더라도 왜 정치판에서 비례의원들이 사라져야 되는지 충분히 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대부코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자신의 뇌피셜을 확장을 시키면서 뗄감을 때려놓고 있는데 이미 김우겸의 나비효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또 고발까지 이어지면 수사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겸의 대부코인 뇌피셜이 어디까지 폭풍을 일으킬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우겸의 대부코인 뇌피셜의 대부코인 뇌피셜의 대부코인 뇌피셜의 대부코인 뇌피셜